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6일 현충일 오후 5시 13분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을 맞아서 한 연설은 역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환하게 만들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해체를 결심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세력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지지층을 확보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특히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집단의 공통적인 행태입니다 그는 오늘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현충일은 거의 대부분이 6.25의 남침전쟁 때 희생된 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6.25 남침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의 영영을 기리는 날에 즉 쉽게 말하면 살인사건의 피살자 빈소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이 가해자인 공산주의자 가해자입니다 즉 살인범이죠 김원봉을 칭송하는 연설을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그 빈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수라장이 안 되겠습니까? 피살자 빈소에 나타나가지고 가해자를 칭송하는 연설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이 사람이 국군통수권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 합작을 이뤘고 광복권을 창설했습니다 좌우 합작이 이게 자랑입니까? 아니 공산당과 자유진영이 합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좌우 합작을 그러면 이승만이 했었어야 합니까? 좌우 합작했으면 대한민국이 공산화 된 것은 불을 보도 뻔한 일 아닙니까? 유럽에서 좌우 합작한 정권은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이승만의 위대한 선택에 의해서 공산당만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따라서 좌우 합작 안 된다 해가지고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말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좌우 합작을 한 것을 무슨 잘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좌우 합작이 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따로 따져볼 일입니다 유럽고 광복권을 창설했습니다 광복권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3월 충칭에서는 우리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청사보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화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1945년에 광복군 창서를 했다고 해놓고 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화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어쨌든 이 광복군은 오랫동안 1944년까지 장재석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독립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군의 뿌리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통치하에 있었던 군대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 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선생이라고요? 김원봉 공산주의자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 남침 세력인데 선생이라고요? 그러면 이승만 박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이승만 선생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 버마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제가 광복한 것을 두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약의 비약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광복군과 관계없이 관계없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그동안에 광복군 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일본 군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만주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오로지 신생국가를 만드는 초석으로서 수립된 것이지 광복군이 더구나 중화민국 장계석 군대의 통제하에 있었던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로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 국군은 대한민국 건국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국군이 같이 가는 거죠 왜 자꾸 광복군을 이렇게 무리하게 갖다 붙이고 이것도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국군 창설과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멱살 잡고 자기의 정치적 운명을 건 국군포로 석방이라는 대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은 맞은 뜻깊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왜 4월 11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행사로 기르지 않았습니까? 100주년 행사로 기르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은 김정은이가 싫어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건국 70주년인데 대한민국이 100주년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건국 70주년으로 기르지도 않고 건국 100주년으로 기르지도 않고 그래암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생일을 지워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난데없이 미국 의회에서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니 미국 의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건국이 결정되는 겁니까? 이렇게 사대주의자입니까?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 생일이 어디냐고 미국 의회에 물어봐야 됩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이라뇨? 6.25 남침전쟁이라고 해야지 아니 원인이 없는 전쟁이 있습니까? 한국전쟁? 아니 외국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6.25 남침전쟁 70주년이죠 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명이 참석했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통계를 내야 됩니다 미군 여기 전사자가 5만4천명입니다 전투 전사자 3만5천명 나머지는 병 사고로 죽은 사람과 다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 4만 명이 아니라 6만 명이 넘습니다 미군의 참전용사 3만3천여 명이 전사했고 9만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등등 하여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김원봉 이야기를 꺼내면 김원봉은 국군의 적입니다 지금 군의 현충원에 묻혀있는 영령들의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원수를 선생이라고 축해 올리면서 축해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뻔하죠 앞으로 김일성까지도 항일운동한 거 그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군장을 주겠다 또는 면접을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남침전쟁이라고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지금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을 겁니다 내가 왜 죽었느냐 내가 누구 손에 죽었느냐 내가 자살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김에 있을 때마다 한국 대한민국의 영혼을 도려내는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역사를 조작하는 연설을 매일 합니다 매번 합니다 5.18 때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규탄하고 더구나 지난 3월 1일 100주년 기름사에서는 난데없이 빨갱이 친일 친일 청산 운운 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작년 3.1절 경축사에는 사실과 맞지 않는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최초의 정규군대인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규군대가 광복군입니까 국군이죠 국군 40년에 창설한 광복군의 지휘권을 장계석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걸 무시하고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이 최후의 일각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거 작년 3.1경 축사였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그러면 연합군의 도움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원자폭단 떨어진 것하고 한국의 해방은 아무 관계가 없고 오로지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해방이었습니까 역사 조작입니다 역사 날조입니다 역사는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 신명복을 존경한다고 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사실입니다 즉 공산주의를 악으로 보아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악으로 보지도 않고 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김원봉이가 공산주의자였다면 무조건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그 사람이 김일성한테 숙청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의 적이고 인류의 악입니다 악과 적을 겸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항일운동했다는 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독립운동했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일제시대 때는 결국 소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소련 그 자들은 국가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 위에 당을 놓고 국경이 없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던 자들이니까 조국이 없는 자들입니다 스탈린의 꼭두각이었습니다 김일성 자체가 스탈린의 꼭두각이었고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결국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최고 우두머리인 스탈린을 위한 봉사를 했을 뿐입니다 절대로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독립운동했다는 말은 완전히 사기입니다 계급운동한 거죠 김원봉이가 항일했다고 독립운동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항일했다고 공산주의자로서의 죄악을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항일했다고 해서 이 자가 남침전쟁을 일으킨 세력의 핵심 멤버였다는 사실이 역사에서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원봉을 내세워가지고 무슨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즉 공산주의에 대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계심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국군이 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중인 군대에 피하 구분 능력을 잘라버리면 그 군대는 노무자가 됩니다 노무자, 군중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를 향해서 총을 쏘아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 군대로, 그런 국가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이 배은망덕의 역사조작의 기념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국은 헌법의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하였습니다 헌법임이라는 것은 헌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을 가지고 고발, 탄핵 또는 국민저항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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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